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. 어때요? 라면보니까 라면드시고 싶으시죠? 네 농심에서 새로 나온 배홍동 비빔면 네 글자 안성 배홍동 비빔면 맛있게 드시고요 또 있어요 농심에서 나온 옥수수 깜 네 이거는 드릴 분이 계세요 오늘 네 6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언급 라면은 농심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라면은 농심 라면은 농심 라면은 뭐다? 농심 이렇게 해야 협찬이 들어와요 자 이제 다음은 사진 찍는 시간이에요 다들 카메라 꺼내 주시고 배우분들 나와주세요 자 왼쪽부터 카메라 발을 꺼내 주시고 3분씩 갈게요 여러분들 꾸준찜 네 해주세요 자 갑니다 3 2 2 2 네 오른쪽 4 2 1 네 계속 찍으셔도 돼요? 오케이 혹시 다들 SNS 하시나요? 네 네 두 분 하시네요 세 분에 해주시면 돼요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연극라면에서 계심을 올려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좋아요 눌러드리고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냥 라면으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한 200만개가 나와요 연극라면으로 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예매하신 4매처 리뷰란에 별 5개와 포기를 남겨주신 후에 연극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라면이 있어요 거기에 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달에 6분께 치킨 또는 화장품 선물 세트 드리라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배우들 무대에서 행복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도 가시는 걸음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연극 라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